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정선거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에게 시간 나눈 대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. 서로 다른 곳에서 발송된 관외 사전 우편 투표지.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잉크 자국이 똑같이 나 있습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까. 지난 4.10 총선 개표 결과 정말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. 투표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11일이죠. 새벽에 대구 영남대 이공대 체육관 개표장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잉크 자국 있는 관외 사전 우편 투표지 두 장이 발견됐습니다. 이 두 장은 고현동 소라면 등 각각 서로 다른 곳에서 교부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 배치된 참관인들 참관인들은 동일한 발급지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다른 곳에서 했는데 같은 인쇄가 된 것이다. 어떻게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온 우편 투표지에 똑같은 잉크 자국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. 만일 이 투표지들이 정말 고현동 소라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라면 동일한 잉크 자국 마크가 있는 투표지가 더 존재할 것입니다. 이거 한 장만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. 따라서 선관인은 제기표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. 만약 정상이라면 다른 투표소 동일 잉크 자국 투표지를 더 제시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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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